이벤트레이스 단체추발 이벤트레이스 첫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1렙 들어가구요 지금부터입니까? 예 지금 1렙 들어갔어요 1렙제 1렙제 거리가 다들 좀 많이 벌어져있는데 요런거 좀 좋진 않거든요 일자로 진짜 차가 한대로 한대처럼 붙어가야되는데 이정도면 우리도 할만한데 우리 이정도는 아니거든 예 암튼 기록을 봐야되겠지만 이정도는 뭐 지금 많이 벌어졌죠 뒤차가 아 박았어요 박았어요 3등차 박았습니다 아싸 어쨌든 지금 아마 서스가 조금 나갔을텐데 일단은 달릴수 밖에 없거든요 예 편파해설입니다 요거 맞다 이거 그 좋은 친구는 요거 입딜 되나요 49.5나갔습니다 참넬 예 입딜 되나요? 아 됩니다 아 된다고 합니다 아 예 딜해야죠 되는데 근데... 되면 딜 해야 되거든요 아 나도 파리바게트빵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현재 기록이 49초 이거 꼴찌 기록으로 가는건가요? 제 마지막 통과 기록입니다 태풍님이 1렙제 49초 아 3등차 쳤었어요 다 컸님 그냥 완전 다 컸어요 그냥 완전 그냥 차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이거 이걸로 끝인거 같은데요 49초 5정도면 이거 그냥 뭐 죽었는데요 야 차 죽었어요 이거 죽었어요 단체로 피트 들어갔다가죠 다음에 단체로 피트 들어갔다가요 피트 들어가시는건 타이어 때문에 안되고 차를 세웠다가 가실 수는 있는데 피트 들어가시는건 안돼요 피트 들어가시면 타이어가 새걸로 바뀌는거라서 안되구요 세웠다가 다시 순위를 정리를 정리를 한 다음에 출발하실 수는 있어요 다 컸님 차가 깨졌는데 아 이거 서스펜치만 나갔는데 지금 아 리타이어 여기까지인가요? 만약에 서스가 나갔으면 서스 나간 차를 저 앞으로 보내놓고 4등차가 뒤에서 일찍 늦게 출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서스가 쭉 나가갖고 옆에 가 아 첫 경기 이렇게 해서 끝이 나나요 끝 아 카를로스님 멀쩡한 저 차 달려요 저 망이네요 아 부담된다 아니 잠깐 카를로스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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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움직이셨는 차에 일단 와가지고 달려요 일단 앞으로 카를로스님 정지선에 다운바퀴 가서 중간에 멈춰주세요 멈춰라하는데 죄송한데 저 시동 꺼졌어요 시동 꺼졌어요 네 어 시동 왜 까지지 기름 떨어지시나봐요 아니요 기름은 아직 걷어났거든요 아 엔진 망가졌구나 이러면 팀 리타이언데 끝나요 이거 이거 함대가 완전 엔진블로우 났네 엔진블로우 나면서 그러면 기록이 49초 온가요? 아 그럼 49초 1렙 달리고 끝났어요 예 끝났다고 합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아 예 나갈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1조 첫번째 하신 저기 카를로스님 팀은 서버 퇴장해주시구요 2조 준비해주시구요 자 이제 3조 아 3조래 4위 기록이 아니고 적이지 않나요? 그 뭐야 4등 기록이잖아 4랩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네 마지막으로 들어온 차 4번째 들어온 차량으로 세번째는 이제 저기 누리님 팀 누리님 팀이 입장해서 대기해주시구요 아니 뭐 다른 분이라도 한번 들어오셔도 되고 아 안타깝네요 아 안타깝네요 네 나 지금 다음 팀 준비 네 태풍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태풍님 네 다음에 좀 더 호흡을 맞춰보고 달려보죠 뭐 호흡을 한 투씩만 맞춰야되거든요 이 정도면 JBR님 구멍 아닌거 같은데 알만한데 우리 팀 어 이거 예능이 안되겠는데 이거 안된대 이러면 다음 팀 어떤 팀이죠 곡스님 팀인가요? 다음 팀은 곡스님 팀입니다 말씀드릴게요 곡스님 스카이님 마켓님 망고주스님 아 마켓님이 제일 후미네요 예 마켓님 후미구요 언제 스타트가 내리죠? 세번째 누리님 팀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 누리님 팀 빨리 들어오세요 세번째 팀 들어오시면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미님 팀은 슬립이고 뭐 그냥 슈미님 4등으로 싱글랩 벌리면 1등 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자 지금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누리님하고 마이수미님하고 용추님하고 뭐 트윈브론님은 안되시면은 다른 분 한번 껴가지고 아무나 붙여서 들어오셔야 돼 또 안될까요? 일단 좀 브레이크 밟을 필요가 없던데 아무튼 뭐 트윈브론님 안오시면 뭐 자리 남는 분 지금 자리 못 구하신 분 있으면 트윈브론님 대신 들어가면 될 거예요 정 자리가 없으면 제가 들어갈게요 정 없을 때만 제가 잠깐 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녹화 끊었다 가야 되는지 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 계속 가고 있는데 한 팀씩 한 팀씩 끊어서 가는 게 나을까요 녹화가 풀로 갈까 한 팀씩 끊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 팀씩 끊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이번에는 그냥 붙여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게 힘이 너무 길게 잡혀서 지금 다 들어오셨나요? 누리님 팀? 누리님 팀 다 들어오셨나요? 아 누리민 팀이 아까 트윈브론님이 없다는 팀인가요? 뭐지? 아 누리님 팀은 아 누리님 팀이 오셨습니다 용춘님 누리님 마이수미님 방금 들어 한 분이 안 들어오셨죠 그럼 마이수미님 안 들어오셨는데 마이수미님 방금 들어오셨어요 아 들어왔 아 아 잘려 네 들어왔네요 트윈님이 없으시네 그러면 다른 분 아무나 한 분 들어오세요 아이쿠맨 님 아 룰을 몰라요 룰을 몰라요 룰을 막파님 들어가세요 막파님 들어가시는걸로 하고 자 두 번째 팀